자, 오늘의 강의 시작할게요.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예쁘게 변신 중인 김하령입니다. 오늘은 속눈썹 강의를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어떻게 찍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김하령을 공개할게요. 야, 당생 가렸는데도 영상에 보니까 다 보이더라. 아, 어제 좀 잤는데, 나. 눈, 눈화장, 아이라인 안 하고, 아, 아니, 당기는 대로. 응. 지금 그린 그린 느낌으로 겁나게 너무 칠했네요, 제가? 그린 그린 거죠. 크림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베이스는 이렇게 깔려. 일단 얼굴에 이 모양 아골이 있고요. 겁나 많이 깔려. 뭐가 왜 더 찜해진 것 같지? 하자. 끝. 다 됐어요. 완성. 뒷모습만 인정. 하자. 오늘은 속눈썹 강의 중에 재료에 대해 설명할 텐데요. 속눈썹 재료는 구성 세트도 작고 부피도 작아서 출장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요.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구성이 간단하죠?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할게요. 고!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손에 피로감이 덜하는 제품이 좋겠죠?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촬영을 잘 찍으려고 밥도 안 먹고 시작했다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게 소중할 줄이야. 지금 목소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김밥이 있어요. 여러분. 먹고 힘을 낼게요.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먹었으면 깨끗이 치와야겠죠? 네. 뽀드독 소리가 나는 베이컨이 터졌네. 정말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뎅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너무 배고플 때 먹으니까 배에 안 들어가요. 자연적인 다이어트. 빈이 난다. 여기가 가세요. 가시라고요? 시드. 네. 이거는 아껴놓다가 내일 챔패드님 입에 억지로 놓을 거예요. 시드. 배도 부르고 다시 2강을 찍으러 갑니다. 하하하하. 그 전에 양치 좀 해야겠네요.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 음. 부끄러워라. 음. 밝아. 스웨트 치겠습니다. 하나둘셋. 자. 오프닝. 자. 2강 오프닝이에요. 자. 패사이드 읽을게요. 하이브. 샷. 여러분 이제 촬영이 모두 끝났어요 너무 신이 나요 여러분 드디어 끝났어요 여러분 다음 3강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나는 잘했다 잘했다기바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저는 집에 갑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유튜브 안녕 여러분 구독 핫뚝 뿅 뿅 뿅